오빠빠야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끈 또 알타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다소의 얘기를 하고 달리 아무게 아리나리 떠오르는 자 생긴 얼굴 자꾸 이해가 거니 그게 저 저 꼬마 스타일 다소의 얘기를 해줘 도대체 모두 없길래 이러한게 나를 들거니 얼굴은 어떤 생각인지 웃음을 받았지만 여러분 준비되셨죠? 네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너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할 때도 누구도 말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할 때도 누구도 말 안 해요 너무 잘했어요 많이 하면 멀어질까 너무 두려워 너를 느끼가 나는 너무 무서워 많이 하면 멀어질까 너무 두려워 너를 느끼가 나는 너무 무서워 예 내hythm 나 음 나도 나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마음이 커지고 그들 내는 마음에서 맨날 길래 헤어나올 수 없어 나는 넌 좋아하고 나는 좋아하고 나는 좋아하고 우리 사랑을 좋아한테도 그는 그는 아니요. 같이 불러볼까요? 나는 넌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사랑을 좋아한테도 그는 그는 아니요. 나는 넌 좋아하고 너들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우린 서로 좋아한테도 그는 그는 아니요. 날을 좋아하고 나... 나.... NEWBIRDS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리 한 번씩 해주세요 신현아와 김우티였습니다. 언젠가 다시 만나요